한국국토정보공사 몇 번의 살인을 더 조지를 뿐만 조수사한테 조종을 당하는 시체 제 차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제 차이를 이용해서 살인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내 우리에요! 죽이라고! 지금 널 총에 맞아서 일어납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? 해결방법은 말을 건 사람이 스스로 풀어주는 거야 저주를 걸고 있는 그놈을 죽이던가 저주를 걸고 있는 그놈을 죽이던가 아니지? 말이 너무 힘들어 멈추고 있어 얘륨이